우리가 금요일 시간에 이사야서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이어지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는 그 범위가 온 땅으로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향하시는 열국 심판 이후에 종말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짧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이다라고 하는 별칭이 있고 쉽게 설명하면 요한계시록처럼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짧기 때문에 소묵시록이다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묵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준다라는 의미지요. 주로 선지자들 통해서 전해졌는데 오늘 본문 24의 26장은요.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종말의 날에 구원받은 이사야 백성들 남원자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예언이 쭉 나오는데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류에서 해방되는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하지만은 역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보장한다. 지난주에 한 번 더 전동운동을 통해서 우리 새가족하고 장단기 결석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임이 있으며 요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려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위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이므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는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더라. 발이 그것을 팔버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픽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가시갑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심지가 견고한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으로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말에 가면요. 저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심지라는 말은 마음속에 품은 뜻 그런 뜻이죠. 마음속에 품은 뜻.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런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 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말씀 붙잡고 사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구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심지가 견고한 자는 눈앞에 일어난 다양한 문제사건 속에서 일비, 일비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사랑 성공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영적 방향 맞추는 언약적 도전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세상에 어떤 인본주의를 서지 않고 인본주의 서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말을 더 듣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언약 성취의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 그런 말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잡으세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잡으시라. 이런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깨닫고 영육관의 삶의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정거의 길을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셋째로 평강의 삶입니다. 1, 2절을 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의 믿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바벨론 포로 회복에 대한 감사 찬양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구원받는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를 감사 찬양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를 감사 찬양. 여기서 그 날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날 회복시키는 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한 견고한 성업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곳은 신의를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못 지키게 공격하는 반대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허감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다는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엄청 공격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될 텐데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니까 어려움이 막 생기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했어요.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노예됐습니다. 속국됐습니다. 포로됐습니다. 온갖 고통을 다 당했어요. 인본주의 쓰다가 사람 모자다가 사람을 세상방법 쓰다가 세상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자를 가르쳐서 뭐라 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라. 심지가 견고한 자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3절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이분이 말로 체르사묵크라고 합니다. 체르사묵크라는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견고한 마음 견고한 마음 평소 때는 아무 감각도 없다가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문자들이 생기면 그때 막 흔들려 오지랖을 뜹니다. 오지랖을 평소 때 가만히 있다가 기분 나쁜 소리 손해보는 소리 막 흔들립니다. 목사님 지금 PD 방송 보고 흔들리는 사람 많은데요. 흔들림이 있었던 분들 견고한 마음 믿음 가지는 시간되길 바랍니다. 흔들리거나 변덕스러운 이것이 없이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상태 확고 부동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충동질을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보장된 축복을 받는다. 아셔야 돼요. 아무나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잡고 말씀에 견고하게 쓴 반석같은 믿음 확고한 믿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한테 있어서 두 가지 신앙 태도가 있어요. 첫째 갈대신앙입니다. 갈대신앙 둘째는 표대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갈대신앙입니까? 표대신앙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거 이 갈대는요 끝으로 보기에는 갈대가 얼마나 멋있어요. 갈대밭이라고 가을이 돼가지고 갈대밭이라고 사진도 찍고 차악 갈대밭이 차악 저는 뭐 못 가봤습니다마는 차악 제주도의 갈대밭 차악 멋있습니다. 낭만적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갈대신앙은요 백해무익입니다. 평생 응답 못 받습니다. 백해무익 자기 기분이라는 바람 분위기 타는 바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이란 유혹 시험에 흔들리는 바람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표대신앙 심지가 견고한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부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요? 달려가노라 달려가 걸어가노라 아니요 달려가노라 그리고 이런 삶을 생명당하나 그날까지 살았어요 한 몇 년 하다가 만기 아니고 순교하나 그날까지 그렇게 살았다니 일심지속으로 달려갔다니까요 저는 바울을 흉내도 못 내지만 바울이 한 이 세계보험을 위한 평생을 달려간 이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임 목사가 국내 국외로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삼패라가 오촌 쪽 땅을 밟으면서 성교와 전도에 힘쓸 때 여러분들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 갔어 또 비었구나 그렇습니까 놀러 갔습니까 어느 목사도 어느 교단도 6년 목회하고 1년 씹니다 안식년 1년 1년 6년 1년 쉰다고요 미국이나 좋은 데 가서 푹 쉬면서 다음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충전하지요 성교사는 4년 하고 1년 씹니다 어느 교단이든 그 성교재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 교단은 단 한 번도 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안식년이 없습니다 다메생이 예수님 만나고 성교하는 그날까지 일십 년 지속 달렸어요 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해가 나서 해가 떠서 있을 때까지 덜어놓은 적이 내 평생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빈둥빈둥하면 하루를 지낸 날이 없습니다 쉴려가 없이 이번 덕평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내일 또 6시 일어나 가야 됩니다 제일 바쁜 날이 목금토입니다 그리고 국립의 집으로 다 뛰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바울이 달려가요라 이걸 좋아합니다 달려가 따라가는 제가 마라톤 선수였어요 보기에는 그걸 안생겼지 고등학교 때 정교 마라톤 대회 저는 몰랐어요 개교 기념 신문배달한다고 일찍 나가니까 광고를 못 들은 거요 일찍 두 시간 못하고 신문배달을 가야 되니까 오늘 정교 마라톤인데 그래 그래서 팬티밖에 없잖아요 옷이 없잖아요 팬티를 하나 빌려 하나 더 입고 달렸습니다 1등 돌았습니다 1등 그래 내보고 마라톤 선수 하래 미쳤냐 먹고 살기가 바쁜데 지금 내가 학교 학교도 못 나는데 내가 너 것처럼 달려가는 걸 제가 잘 압니다 달리고 창자가 막 한 3km 지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확 쫙 막 배가 아픕니다 선수들은 늘 그렇게 훈련하지마 갑자기 뛰니까 또 내가 신문배달한 게 잘 뛰었잖아요 나도 모르게 훈련 됐던가 봐 산으로 막 하루종일 메시오 뛰다보니 나도 모르게 달리 여기까지 신문도 안 들었는데 이거 뭐 군대 갔습니다 전 보급창에 있었는데 전부 다 무장 완전 무장 보급창 놈들 이거 보급형 훈련 시켜야 돼 그래 전부 다 완전 무장 마라톤 뒤 구부하션면 돼 10km 왕복 총 들고 무장 전부 다 완전 무장해가지고 이거를 시합을 하는데 상군사령부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시작을 그때 이세우 중장이라고 그때 그분이 사령관에서 그래서 보급창 있는 놈들만 딱 시합 붙는 거예요 보급창끼리 다 붙는 거예요 헌병 딱 차 앞에 서고 이거를 한 달 준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준비를 했다고 그걸 딱 뛰는데요 제가 찬송을 딱 받고 부름을 했을 때 군대 3종 신학생을 뵙으니까 딱 뛰는데 그 타이아와 다이아 앞에 헌병차 앞에 캄부기하는 다이아와 아스팔트 그 점을 딱 보여야 하는 거예요 나 처음 봤어요 뛰고 있는데 점이 딱 보인다 다이아와 아스팔트 점 난 누가 말해준지도 없고 들어본지도 없는데 내가 뛰는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딱 쳐다보는데요 내가 뛰는지 걷는지 섰는지를 모르겠어 1등에서 옆에 친구 서러지는 친구들 총을 내가 내가 대충 도는데 그걸 잡고 온몸이 싹 다 소금이요 왕복하가 10키로 총 쏘고 돌아와서 끝났는데 그래서 내가 달릴 때 오는 인내심 달릴 때 오는 고통 그거 막 죽을 것 같은 고통 견디면 조금 나아요 또 뜁니다 또 아파요 또 아파요 또 아파요 바울이 이 성교원장을 달려가면서 얼마나 아파인지 몰라요 과정과정 거치면서 뚜디를 맞고 갇히고 끊임없는 고통 추위에 배고픔에 사실다는 감안을 다섯대 감옥에 갇히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래서 제가 이 마라톤을 말했기 때문에 달려간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삶을요 생명 다음날까지 살았다가 증명합니다 하다가 말았다가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끝까지 간다 하면 끝까지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79년 7일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수십 명이잖아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저는 내 영적 자손은 똑같습니다 청년 때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리고 있어요 대부도서 4장 7절을 8절에 밝힙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멸려가는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면서 삼아는 모든 자들에게 내라 모든 자에게 제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모든 자에게 영적으로 심지가 견고하면 여러분이 이런 상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 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3절에 말했어요 평강이다 그랬어요 평강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축복이 평강이에요 평강 반대가 불안입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니 갈대 같이 흔들리니 불안한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말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내가 널 지키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데 누구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희불이 사람들은요 강한 표현을 할 때 서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 두 분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분 반복할 때 엄청 강한 표현이에요 두 분 평강이라는 말은요 내적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삶에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평안 이것도 있지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삶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삶을 지켜주셔야 편안하지요 안 지켜주시면 어떻게 편안할 수 있어요 그만큼 완벽한 평안의 삶을 말합니다 완벽한 평안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 내가 다 너에게 책임져주겠다 그 뜻이에요 또 이 평강은요 인간 스스로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성질이 아니에요 너 평안하라 무슨 평안합니까 죽을 맛인데 양사방에 공격하는데 양사방은 어떻게 평안합니까 사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평강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으로 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에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오늘 밤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제가 이렇게 소리만 강하게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나를 되게 겁을 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목사들도 보고 나의 근처를 못하여 나 그거 보고 내가 겁이 납니다 뭐 사람들 왜 저럴까 그 사람은 왜 물어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평생에 늘 편안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밤새들 고민하고 몸부림을 이해 못해요 끝까지 맡기고 그냥 자지 왜 밤새들 몸부림을 치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막 고민하고 우리 청년들 막 짝 사랑하고 막 그대 때문에 잠 못 미쳤냐 막 상대는 기억도 안하고 생각도 안 돼 지가 밤새로 미쳐 왜 그렇게 소리부는 삶을 살아 아니면 말지 세상 노력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이신는 평강을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허락하여 조사사 10편 29편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여호와께서 주시려다 뭘 평강을 평강이 최고잖아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 이번에 오늘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 분 그 배우가 죽었대 75살인데 자다가 고혈당 뭐 이런데 왜 그러냐 아들이 그러더라 아들이 말이 이번에 무슨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에 고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소하는 것 때문에 엄청 신경을 썼다는 거요 고소 거기 너무 뭐 해가 고혈당이 되면 고소한 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그 할머니가 뭐 고소를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밤잠 못 닮고 그러니까 자다가 그냥 여러분 평강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봉 14장 27절에 뭐라 합니까 평안을 내게 주느니 꼭 나의 평안을 내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느과 같지 아니하더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 근심 두려움 평안 없지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마라 어떻게 근심 안 할 수 두려워 안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왔는데 기도로 맡겨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란 무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은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하고 일시적으로 변화한 것 같이 느끼게 하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자식이 마누라가 유럽 여행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혼자 남았는데 내 영혼 평안에 잔양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잔양을 만든 분이 그 자식들이 그 아내와 자식이 다 수장돼 버린 그 현장을 지나면서 그걸 선 거예요 내 영혼 평안에 변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통곡해도 안 될 상황인데 이렇게 보험의 능력은 위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세 가지 관점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관점 영어로 말할게 glory to God joy to others happiness to me 하나님께 영광된 삶 유원에게 기쁨을 주는 삶 자신에게는 행복이 넘치는 삶 이것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삶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삶 자기 자신에게는 행복이 넘치는 삶 사도 바울이 그래 살았어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보험을 위한 희생적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참 평안 참 행복이 넘쳤어요 넘쳤다고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서 봄에 선한 영향력을 입혔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삶도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야죠 그래서 서로를 살리는 평강의 공동체 같이 해봅시다 평강의 공동체 예원기가 거리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거리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회 현장에 거리되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회가 거리되길 바랍니다 평강의 공동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냥 막 숙득숙득 남편이나 보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마귀 심부름이에요 마귀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날 그 자리는 은혜 실컷 받아놓고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누가 이렇대 이러면서 이제부터 사단 심부름 시작합니다 은혜 받았고 나가다 커피 한 잔 하면서 평강의 공동체 불신 영혼들을 살리는 평강의 전파자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주부합니다 두 번째로 평탄의 삶입니다 4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이로다 심지가 경고한 사람의 특징 특징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자라 그랬어요 영원히 뭐 이렇게 영원히와 말은 중간에 실패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생기다 하더라도 영원히 아멘 신뢰해야 돼요 왜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심지가 경고한 자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답난 사람 정말 글씨도 결론난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를 갖춰야 온전한 믿음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믿음의 확실성입니다 예수 글씨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가 글씨도라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글씨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뭐 문제없는 게 예수가 글씨도 아닙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두 번째는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성 믿음의 지속성 이걸 말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그러잖아요 영원히 신뢰하라 쉬운 말이 아니죠 영원히 신뢰하라 시간적 개념을 초과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왜냐하면 베드로전스 5장 8절의 말씀처럼요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우는 사양아지 돌아다니면서 불신자를 보고 말합니까 불신자를 왜 삼킵니까 이미 지자식인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믿음 작가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삼킬자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거 이거 손 못 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구원은 손을 못 대는데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게 다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도록 공격하는 게 사단의 공격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게 이거 못 누려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 계신 권세가 뭔지도 몰라 다 잊어버려 사건 하나에 문제 하나에 말 한 마디에 교회는 나와도 영적인 맛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은혜 못 받도록 이 보험의 맛을 모르도록 그래야 성장 못하지요 그래야 계속 자기 심을음 하잖아요 믿음이 안 자라잖아요 여기 완전히 각인뿌리 체중이 되도록 습관화 되도록 절대 훈련 받지 못하도록 1차 훈련 받았어요 2차 훈련 받았습니까 3차 훈련 받았습니까 절대 못하도록 자기 생각에 딱 잡혀 살도록 세월만 허성하도록 후회하는 삶만 살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후회하도록 특별히 장식의 3장의 허감 세력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도 하는 방법이 뭐냐 관람과 핍박입니다 관람과 핍박 이건 초대회 때부터 그렇지요 관람과 핍박을 주지요 4장에 보면 4장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중요한 사역을 한 가지 해요 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일꾼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환란과 핍박 억울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많을 것이다 계속 환란과 핍박과 오해와 상처와 억울함이 많을 것이다 이럴 때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잡아라 말씀을 잡아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하고 이런 삶 속에 임하는 것이 바로 뭐냐 평탄의 삶이에요 평탄의 삶 7절을 보세요 어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어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평탄케 하시도다 평탄하여 여기서 어인은요 교만한 자와는 대조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를 여기서 어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또 심지가 견고한 자죠 어인이 누구냐 심지가 견고한 자 특별히 평탄한 삶이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평탄하다 형통하다 아무 문제 없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오지만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보호를 체험하는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보호를 체험하는 삶이 평탄한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평탄한 삶이에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어느 누구나 다 지구촌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간은 다 문제 오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가정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상시의 삼장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런데 어떻게 평탄할 수 있느냐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보호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 사드라그메삭 아벤누구 워낙 탁월하고 똑똑하고 확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세계 질투하는 대상들이 많았어요 다니엘부터 주위기 어디에서 보로가 온 주제에 지구총리를 위해 지구우리 를 다스려 이런 세계 질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때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부간 네 살 왕이 검으로 신상을 다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시 질투하는 자들 작품입니다 작품이 언제나 왕에게 아래 가지고 왕을 높이는 척 하면서 이것을 죽이려고 딱 검 신상을 만들어서 온 나라 백성이 왕이 만든 검 신상 앞에 절하게 하였죠 절하도록 그렇게 의인을 탁 받았습니다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에 왕이 만든 우상이 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명령이 타는 품을 불에 던져넣겠다라고 왕의 의인이 딱 찍혔습니다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랑 멸상 아멘노고가 신상 앞에 절 안했습니다 이거를 시기하던 이들이 바로 있다다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왕의 신상이 절 안했습니다 자기도 계획대로 딱 된 거예요 왕이 이걸 알고 불렀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고 사사랑 멸상 아멘노 너희들 내가 기회 한번 더 줄게 지금 내 앞에 지금 한번 내가 없는 걸 해줄게 이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으로 18절입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령이 타는 품을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워진 검 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우소서 참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를 했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불에서 건져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사사랑 멸상 아멘노 너희들은 평소보다 왕이 열받아가지고 야 덫질러 불 덫질러 일곱 배나 불불이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그렇게 뜨겁게 한 불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머리털 하나 타지도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불불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리는 모습을 처음 했습니다 이미 들어가니 이미 그리스도가 계셔 같이 야 세 사람을 던지는데 저 셌놈을 던지는데 어째 넷이 있냐 왕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어? 하나님의 사람 같네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우리 영원 가족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최고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영역 간의 현장에 장막 달려 피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사들 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산에 오를 때 정작 방해물은 신발 밖에 있는 크다란 바위가 아니라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모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 문제들이 우리가 믿음에 견지를 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내 마음 속에 있는 불신앙, 의심, 염려 아멘 이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 의심, 염려 불평, 곤망 이게 걸림돌이 된다 이게 결국 더 마음을 품는 것이 문제지요 여기에 모든 성도들 사드랑매사 아벤누구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견고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반석이심을 잠깐이라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장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덤자 어느 날 난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오 아멘 고백을 하세요 주여 이것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가야 주 없어서 백마리 천바디 염려 걱정하고 사람 방구 속에서 뛰어다니 것보다 한 번 고백을 하지 더 힘이 있다니까요 천국이 오신 내가 내게 주겠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머무는 그러한 믿음의 집을 꾸허히 쉬어가면서 우리 영원교회 공개 공동체가 우리 영원가족들이 당일부터 우리 태양음까지 원리스가 쫙 되었어요 지금 유일한 교회입니다 지금 지구촌의 2, 3, 7 나라를 나라를 다 하나씩 뽑아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 가보지도 않은 나라 그 하나님 뽑고 해주셨다고 믿고 기도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같이 그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교회 지구촌에 어디 있어요 나는 누구 흉내 낸 것도 아닙니다 내 양심이 자 2, 3, 7 5천 5천조 떠들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우리 제자들 보내지 않았냐 그럼 우리 제자들 중에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님들이 전부 다 기름 보험 받아서 한 나라씩 가지고 우리 애들 우리 랩노들까지 전부 다 우리 영원감동체가 전부 다 2, 3, 7 나라 하나씩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있냐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없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없다면 딴 데는 먹어주지도 않는 말입니다 무슨 장로가 알지도 못한 나라를 자꾸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보험화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발악을 하겠어요 이 영원공세에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발악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예수님이 응원하시는 교회입니다 2, 3천하고 천종적 보험화 주의적으로 모든 우리 영원성도들이 다 쓰임 받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증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바람을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심지가 견고한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속에 평강의 평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만 있는 성생을 날마다 처음하고 누리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의 그 그리스도가 내 반숙이 되어서 날마다 날마다 응답받고 체험됨이 증거하는 삶이 되겠느라 주의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회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원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감축해 주시고 신호까지도 하시길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온 성도들의 한밤 만드서로 전도와 성경을 원하는 전도하는 교회 성도하는 교회 내가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제도 제자들로 부정된 공동체가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교회가 하나님의 영원교회가 말씀 부탁받고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경고한자 믿음의 경고한자 말씀의 경고한자 신앙의 경고한자 하나님의 영원교회가 하나님의 영원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시대에 하나님 앞에 세입받은 삶으로 그리스도 인사들로 다 경호하여 남들하고 손족 책임을 많이 세입받은 대신의 영원교회 성도하는 가정 성도하는 교회 생기하여 성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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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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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열국의 아비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도금의 생명건 주의 종과 현장 전도 제자 모르는 곳 사천방대 이상 신치음도 그 영향을 이룰 때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과 나타나는 교회로 전세계로 언양을 이루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과 나타나는 교회로 전세계로 언양을 이루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과 나타나는 교회로 전세계로 언양을 이루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과 나타나는 교회로 예수님과 나타나는 교회로 예수님과 나타나는 교회로 전세계로 언양을 이루며 예수님과 나타나는 교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과 나타나는 교회로 전세계로 언양을 이루며 예수님과 나타나는 교회로 예수님과 나타나는 교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과 나타나는 교회로 전세계로 언양을 이루며 예수님과 나타나는 교회로 전세계로 언양을 이루며 전세계로 언양을 이루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과 나타나는 교회로 통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시간 예원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3, 7 나라 5촌 종족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후대들 영적 서비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들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파수꾼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문주 담임 목사님에게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료의 충만함과 노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요의 지배하기도 하겠습니다 수요! 수요! 자기 등장 바삭바삭 dog mur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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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